지난 주말 대전 충남대학교에서 2015 대전광역시 학교 스포츠클럽 청소년 생활체육 댄스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. 대전시 관내 초중고 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대회는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와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율을 높이고 청소년들에게 재능과 학기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화합과 축제의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. 이번 대회는 단체전 60팀, 소그룹 40팀으로 총 천여 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학생들은 방송댄스와 에어로빅스, 치어리딩 등 댄스 전 분야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했습니다. 기회를 만들도록 할 것입니다. 댄스 페스티벌은 학교 스포츠클럽이 활성화를 위해서 진행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건강을 찾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서로 협력하고 협동심을 가질 수 있는 인성교육에도 가장 강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.